근데 이도리움이 지금 너무 한가합니다 너무 한가해요 지금은 이도리움에서 거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쓸모가 없어진 거죠 쓸모가 없어졌어 아비토큰이 왜 필요하냐 필요 없지 옵티미즘의 오비토큰이 왜 필요하냐 필요 없지 이도리움 가스에 비스면 되는데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약간 시간이 오래돼서 커뮤니티에 이름이 돌지 않으면 가격에 빠지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커뮤니티에 사람들이 막 언급을 하잖아요 이러면서 사실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고 들어오는 좀 수요도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질인 것 같아요 본질 한 예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팬들이라고 하는 코인이 있었어요 2021년도 디파이 상승장 때 출시를 했고요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거의 가격이 10분의 토막이 났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프로덕트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채권을 이제 채권의 원본과 채권의 이자를 토큰으로 분리를 해서 서로 다르게 거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이 구조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도 없었고 근데 2024년 3년도 하반기부터 2024년도에 이 코인 자체가 한 100배 이상 올랐을걸요 지금 한 6불 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 0.2센트인가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 4년 정도 기다려가지고 빚을 발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실 빚을 어떻게 발했냐 생각하면 리스테이킹 산업 때문에 빚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리스테이킹을 할 때 이더리움을 리스테이킹하면 사람들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 포인트를 팬들을 활용하면 소자번호로 레버리지를 10배까지 사용해서 포인트 파밍이 됐었기 때문에 많은 수요를 끌어들였던 거죠 그러니까 유즈케이스가 나온 거예요 블록체인 내에서 얘네들을 사용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만들어져서 가치상승으로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찾아내야 되는 게 우리의 사실 알트코인을 하는 사람들의 사실 목표 아닌가 목적이 돼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떨어지고 하는 것보다는 결국 그 사람들이 내놓은 비전이 실현됐을 때 그 시장에 맞을 것이냐 이거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단순히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처럼 자산으로서의 단순히 보이는 것만 볼 게 아니고 얘네가 어떤 개발을 하고 있고 어떤 유즈케이스를 만들어내는지까지 끝까지 추적을 하면서 투자를 좀 해야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보다는 장기를 보셔야 되는데 알트코인 장기를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라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10배가 되면 안 팔 자신 있냐고 하면 사실 없거든요 저도 사실 팬들을 2022년도에 파운더를 제 유튜브에 데리고 와서 인터뷰도 했었고 그때 토큰도 사기도 했어요 근데 팔았어요 1불에 1불만 해도 5배는 먹었거든요 못 견딘 거지 후회 안 하십니까? 제 그릇이지 뭐 그리고 다시 샀어 그리고 또 조금 높게 팔았어 아 그래요? 사실 이게 제 그릇이죠 그럼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래서 사실 알트코인이 어렵다는 거죠 그거 만약에 밑에부터 여기까지 내가 들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게 쉽지는 않은 머리끝까지 갈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당시 제가 파는 이유도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팬들 거기 와서 주요 멤버로 있는 친구한테 이더리움 시장에서 그 LSD라고 하는 리퀴드 스테이킹 딜리버티스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초기였어요 너네 이거 사업 로드맵에 이 산업에 들어갈 계획이 있니? 없다라고 해서 팔아버렸거든요 욕했어요 바보들 저 조금 더 험한 말 했죠 바보들 하면서 팔았어 근데 그거를 했어 그리고 엄청 커졌죠 미리 좀 얘기해 주지 왜 그때 그 친구 안 한다 해서 또 미리 얘기했으면 얘기 들었다고 해서 또 문제가 되니까 잘 파는 걸로 그래서 어쨌든 알트코인은 변동성도 크지만 진짜 그 코인을 투자할 때 이게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기술로 뭘 하는지를 명확히 판단을 하시고 이게 향후에 이 시장에서 쓰임새가 있을 거냐를 판단하셔서 투자를 해라 근데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이 저희처럼 저희가 엄청 들여다보고 저도 사실은 엄청 알트는 전혀 할 줄 모르는 수준이긴 한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름이 많이 들리거나 커뮤니티에 돌거나 뭔가 에어드럼을 하거나 뭔가 이제 론칭하는 프로젝트를 보기 마련이잖아요 그럴 때 추적 관찰하기 너무 어려운데 이제 대화이농구 조선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칙을 갖고 어떤 걸 통해서 어떻게 이걸 지켜봅니까 보통 뭘 보는 정보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기술 트렌드를 많이 봐요 저도 사실 문과생입니다 그래서 되게 문송한 사람인데 그래서 사실 기술의 이해도가 사실 높지는 않았었는데 이 시장은 명확하게 기술 트렌드가 토큰의 가격 트렌드를 이끈다는 시장으로 전 생각이 들어서 그걸 이해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트렌드가 바뀌면은 바로바로 사실 저는 던지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술이 개발됐을 때 이 시장에서 스임새가 있을 거냐 독특한 어떤 특징을 가질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 기술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빠르고 이거를 또 잘 나가는 기술은 또 금방 벗겨요 또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팔로우업을 많이 하는 편이고 사실 이거를 사실 알기 때문에 사실 디파이 농부 조선생 유튜브에서 코인 분석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술을 모르고 코인을 투자하는데 그거 완전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도박이에요 도박 그 기술이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코인 투자를 해 그래서 사면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투자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달린 댓글은 그래서 이거 사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긴 해요 그래도 많은 부분 좀 뿌듯한 거는 그나마 그래도 아 얘네가 뭘 하는 애들인지는 알았다는 댓글이 좀 있었어요 아 얘네가 이런 걸 하는 애들이구나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이 좀 쌓이다 보면은 점점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또 트렌드가 바뀐 게 좀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병렬 처리하는 EVM이다 이더리움에서 EV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상 머신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코드를 읽고 쓰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돌아가려면 걔네가 있어야 돼 근데 얘네들이 너무 느리면은 빨리 안 돌아가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까지 EVM은 그냥 원칙적으로 하나 처리하고 하나 끝내고 하나 처리하고 하나 끝내는 방식이었는데 이거를 듀얼로 가지고 병행렬로 처리를 하면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겠지 않냐 연산을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 병렬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이 코인이 사실 기존의 병렬 처리를 개발했던 모나드라고 하는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빨리 가져와서 우리 이거 먼저 구현했다라고 하는 브랜딩으로 코인이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병렬 처리하는 EVM 기술이요 너무 흔해졌어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몇 달도 안 됐죠? 반년도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거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아까 세이 든 게 작년 말이라고 하셨으니까 세이 하고 모나드가 대장이 될 거다 이 시장인데 지금 이거 다 대체하는 무브먼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나왔고 엄청 많은 애들이 솔라나는 원래부터 병렬이었다 이러면서 그 시장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로 이 기술이 실현됐을 때 진짜 사람들이 쓸까? 라고 했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 더 많은 좋은 대체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 트렌드가 바뀐 거를 내가 체크했다고 해서 이게 시장에 투자적으로 혹은 기술적으로 대세가 된다는 건 또 보장할 수 없잖아요 없죠 없죠 어렵다 그래서 경쟁사가 많이 이걸 만들면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얘 가져야 될까? 얘 가져야 될까? 똑같은 거죠 사실 주식 시장과는 완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든 배터리가 얘보다 낫나? 얘보다 낫나? 이렇게 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끼는 게 좋아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원통으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누군가 채택이 되면 걔는 가는데 잘못되면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갖고 사실 세이에 대한 가격 퍼포먼스가 안 좋은 게 지금 그래요 대체대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알트코인 전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알트코인을 이해하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리서치 회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리서치가 진짜 읽어보면 사실 무슨 외계어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해 안 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군요 무조건 해야죠 디와이월을 꼭 하시면서 특히 알트코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 시장의 고 기술을 지금 선도하는 프로젝트가 어떤 것인지 체크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쩌다 보니까 그러니까 밈코인에 이어서 지금 알트코인을 어떻게 봐야 되냐까지 온 것 같은데 비트코인 얘기하고 있었어요 사실 아 그렇군요 놀랍지만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비트코인 이제 본체는 얘기 안 할게요 있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는 비트코인 본체도 본체인데 뭐 그건 ETF로 해서 이제 우주로 떠났다고 생각을 하고 나면 이제 크립토 시장에 남은 비트코인은 룬이라는 친구 인스크립션으로부터 이제 그대로 내려온 그렇게 시작해서 최근에 룬까지 해서 상당히 발전을 했고 그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여러 거래소에 상장까지 돼서 지금 투자가 많이 활발해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가치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려워요 일단 어렵다 일단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연관된 프로젝트들은 구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애들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전제가 그래요 이도리움 기반 애들은 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구현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원래 그런 용도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플로케이션 만들고 뭔가 유지 케이스 만들어라고 해서 본체 자체가 그걸 지원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일단 지원을 안 해요 원래 그 용도로 만든 게 아닙니다 원래 사토시 나카모토가 기본적인 어떤 통신을 할 수 있게 오피켓이라고 하는 코드를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블록의 용량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이게 넣게 되면 너무 느려지고 사실 이 비트코인이 가고자 하는 방안과 어긋나서 이거를 삭제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사실 비트코인은 그냥 그 자체로만으로 사실 가치를 갖는 거다라는 게 굉장히 강한 자산인데 여기에 뭔가 새로운 통신을 해서 뭔가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기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어떤 뭘 만들려고 하면은 사실 비트코인의 소프트 포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소프트 포크를 하게 누가 결정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거 쉽게 내주지 않거든요 그럼 그걸 비트코인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저는 그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회하는 방법을 많이들 쓰고 있는 거라 구현가 되기가 되게 어렵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레이어 2였죠 스택스가 하고자 하는 방향 사실 이거는 사실 비트코인 본체는 그대로 놔두고 자기네들이 아더르고 어다르게 뭔가 좀 바꾸는 느낌 근데 이거 외에도 오피켓이라고 하는 위자드 템 루트라고 하는 FD 발행했던 애들이 예전에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오피켓이라고 하는 코드를 지웠다 근데 이제는 용량이 커졌으니 이거를 활용해서 뭔가 레이어 2를 만들어도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이거를 엄청 밀고 있고 사실 그 다음에 말씀 주셨던 밈코인 계열 룬 프로토코디너스 같은 경우는 블로그 안에 이미지 넣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넣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만들었죠 로다모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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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런 거 봤을 때 사실 이게 가치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왜냐면 구현 가능성이 너무 없어요 그나마 밈코인이 구현 가능성이 가장 쉽죠 그냥 넣기만 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포장만 자랑하니까 작으니까 또 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비트맥시 분들은 비트코인을 안 건드리는 걸 가장 선호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채굴자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뭐랄까 활성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필요하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활용한 어떤 밈코인이나 아니면 NFT를 발행하는 뭐 오디널스 이런 것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채굴자들의 수익이 돼야 비트코인이 무한정 올라서 그들의 이제 수익을 만들어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는 이미 좀 어려운 시장이니까 벌써 안돼요 그러면 거래 수수료를 보상받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블록을 생산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가 있어야 되고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붐벼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활용했을 때 나오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비즈니스가 올바른 방향인데 네 관심이 많아야 되고 관심이 많으려면 사실 밈코인이나 NFT 이런 거래들이 활발하게 돼서 사실 그 채굴자들의 수익을 높여야지만 그 사람들도 계속 채굴자로 남아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만약에 돈이 안 되면 기업이 떠날 것이고 그럼 채굴자가 떠날 것이고 그러면 비트코인의 보완성은 계속적으로 낮아질 것이고 비트코인이 보완성이 낮아지면 그걸 왜 갖고 있어요? 그러게요 사실 이게 사실 다 연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허용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한다고 해도 쟤네는 저런 짓 하는구나 대신 채굴자 좋으니까 근본을 훼손할 수 있으니 어떻게든 이거를 잘 유지하는 방법으로 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라고 할까 필요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 그런 이해도 들기도 하는데 비트맥시들은 상당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엄청 싫어하죠 싫어하시더라고요 요즘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말씀 주신 것 때문에 채굴자 수수료가 진짜 많이 높아졌다 하더라고요 2% 정도 높아졌다는데 4%에서 6% 정도 됐다는데 일단은 채굴자들이 생존을 많이 해줘야 비트코인 살아남는 쪽으로 갈 테니까 아마도 커뮤니티에서 결정을 할 것 같고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비트코인 레이어2를 주창하는 프로젝트들도 올해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았죠 저희가 홍콩에 출장 갔을 때도 비트코인 레이어2 하는데 설명을 해주는데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레이어2래요 이런 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 안해요? 가능 안 하다는 게 언제 될지 모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쉽지 않아요 프로젝트가 있는 건 아니구나 그렇죠 레이어2의 정의를 자꾸 비트코인 관계자들은 변형시키려고 해요 근데 레이어2는 이더리움에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레이어2라고 하면 레이어2가 나온 이유가 결국 이더리움에 많은 트래픽이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용감을 떨어뜨리잖아요 오래 걸리고 비싸고 하니까 그래서 이 거래를 레이어2에서 다 하고 결과값을 레이어1에 올려서 확인 받아라 어떻게 보면 이 분비는 고속도로 각길 열어주고 이쪽으로도 통행하세요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레이어2의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했었고 그 핵심 기시로 이제 롤업이라는 애인데 이 롤업은 결국 레이어2와 레이어1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결국에는 내가 본체에 올리려고 하는 데이터가 진짜 거래가 진짜 맞는지를 본체가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이더리움은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 많이 하시는 아비추엄이나 옵티미즘이나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거래가 맞다라고 증명해주는 방법도 다양하고 그래서 요즘 나오는 GK라고 하는 것도 이런 기술이에요 영재식 증명 그렇죠 이것도 사실 레이어2에서 발생된 거래가 진짜가 맞다 이거를 엄청 빠르게 해주는 게 GK란 말이지 그래서 사실 가치가 높다라고 해갖고 하는 건데 비트콘에서 이걸 가능하냐고 하면 본체가 입이 없어요 말을 못해 근데 그걸 무통신을 해 수화를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수화도 됐는지도 모르겠어 걔는 근데 여기다가 갑자기 없는 입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 본체가 변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변체가 변할까? 라고 했을 때 난 안 변할 것 같은데 변하려면 과정도 필요하고 그렇죠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업데이트 3, 4년 걸리는데 그렇구나 쉽지 않죠 컨셉으로는 존재할 수 있으나 너무 좋죠 컨셉은 컨셉은 너무 좋죠 그래서 약간 이 스토리로 돈을 많이 벌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비틀에 이어 저는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3, 4년 동안 저것만 믿고서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기도 하고 그 사람을 트위터 하다 보면 사실 EVM처럼 BBM이란 단어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자꾸 왔다 갔다 붙이는 거예요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유의하셔야 된다고 하십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 같고요 일단 룬즈까지는 이제 왔어요 그렇죠 생태계 자체가 그래서 레이어2는 비트코인에서는 좀 갸우뚱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비트 관련한 얘기는 마무리를 하는데 레이어2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점프할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더리움이에요 아 이더리움이요 이더리움이 레이어2가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많이 나옵니까?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죠 그리고 본체가 바쁘니까 네트워크 혼잡이 되고 그러면 네트워크 혼잡이 됐다는 것은 솔루션이 필요하잖아요 얘가 빨라지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서포트 해주거나 근데 이더리움의 선택은 다른 애들 나의 서포트 해줘 로 바뀌었어요 본체가 빨라지기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레이어2가 많이 나온 거죠 내가 도와줄게 너네 군비는 거 결국 거래 처리 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이드 뭐 예를 들어서 레이어2를 만들어서 거기서 거래를 다 체결시켜주고 이것이 맞는 거래다라고 너한테 증명을 해줄게 입이 말해준다 그렇죠 그럼 서로 증명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방식을 통해서 증명만 딱 해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이어2가 엄청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너무너무 많고 너무 많아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각기 다른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들이 붙고 있었어요 그렇죠 최근까지 근데 또 갑자기 쏙 들어간 느낌이 최근에 또 드네요 하락장 오면서 이런 말은 좀 망했어요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 그게 더 중요한 거 같아요 본체가 너무 한가합니다 아 모든 가정은 본체가 바빴을 때 얘기입니다 상승장이고 또 활발하고 막 이랬을 때는 본체가 너무 처리할 데이터가 너무 많잖아요 거래가 그러다 보니까 버겁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 한가해요 지금 가스료 보시면요 엄청 쌉니다 레이어2보다 쌀 수도 있을걸요 아 레이어2보다는 안 쌀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레이어2가 왜 필요하냐고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본체가 너무 한가하니까 본체가 조금 느리더라도 하면 되는데 레이어2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도리움을 사용하는 사람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혼자 파재가 아니야 네트워크 상태가 컨제션이 없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어2까지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전제는 이도리움이 잘 나갔을 때에요 이도리움이 엔드시장 만나고 2020년도 엄청 잘 나왔을 때 2021년도 말에 모든 상장사들이 다 nft 게임 만들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을 때 이도리움에 가스비도 너무 비쌌고 너무 혼잡했어요 거래도 많고 근데 그때 이제 이걸 해결하고자 나온 게 레이어2인데 지금은 이도리움에서 거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쓸모가 없어진 거죠 쓸모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투자자도 엄청 많을 것 같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뭐냐면 이 레이어2들의 장점이 뭡니까 굉장히 싸고 굉장히 빠르다 이 조건을 갖고서 굉장히 흥하는 섹터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대표적으로 디파이 섹터입니다 왜냐면 중앙화 거래소와 유사한 경험을 해주는 거래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것도 근데 그게 문제야 이 시장은 정도가 좀 가해 왜냐면 서로 다 오픈소스를 까놓고 개발하니까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다 기술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쉽게 복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라서 너무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도 유스케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다행인 거죠 레이어2를 왜 써야 되냐 그러면 싸니까 빠르니까 그래서 싼 거는 본체가 또 싸니까 필요 없어졌는데 그래도 빠른 거는 그래도 레이어2가 빠르죠 그래서 근데 어떤 분들은 레이어2 토큰까지는 필요가 없었던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레이어2에서 아비트럼이 아비 토큰이 왜 필요하냐 필요 없지 옵티미즘에 옵티토큰이 옵티토큰이 왜 필요하지 필요 없지 이더리움 가스비스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더리움이 일단은 뭐 L2가 됐든 이더리움이 잘 돼야 다 같이 성장하는 시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더리움이 지금 너무 한가합니다 너무 한가해요 한가한 이유는 뭡니까 아무도 거래를 안 하니까요 아이고 자금 전송도 안 하고요 거기서 사실 NFT 때가 가장 활발했던 것 같아요 NFT를 수도 없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손받김도 엄청 나니까 거래 많이 하니까 혼잡해졌는데 그런 게 없어요 NFT 시장은 둠수데이에 들어간 지 좀 됐습니다 네 기존에 1억이 넘었던 그 원숭이가 지금 한 2천만원도 안 왔거든요 그래도 아직 2천만원 하네요 아무도 안 사는 네 아무도 안 사지만 이제 사실 유지 케이스가 없어진 거죠 근데 또 뭔가가 새로운 게 나와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이더리움을 네트워크를 혼잡하게 만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 네